귀촌은 그럼 어디로 가신 거죠? 귀촌은 문경이라는 곳인데요 문경세제에서 한 30분 들어가는데 거기가 문경에서도 가장 오지라는 곳이에요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밤에 우리가 밤 11시에 돼가지고 처음에 가서는 막 마을을 돌아다니고 그랬었죠 지금 여전히 어디 가서 계속 하려면 싫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싫증 안 나고 사계절이 늘 새롭게 변신해서 무력이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경이라는 곳 그리고 문경에서도 굉장히 오지로 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둘이 뜻이 맞아서 그런지 늘 같이 나중에 전화생활 하자 했는데 우리 남편이 토목공사 전문가인데 산골로 다니면서 공사를 했어요 다니기 전에는 물론 도시에서 생활했는데 도시에서 살 때는 그다지 몰랐는데 시골 다니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현장 따라 많이 다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좋았다 정말 공기도 너무 좋고 옮기는 데마다 다 특색 있고 지역마다 사람도 다른데 도시와는 또 다른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농점 삼아 우리 나중에 시골에서 살자 시골에서 살자 했는데 정말로 말같이 진짜 그렇게 시골에 가서 살게 됐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빨리 사실 들어간 경우가 되는데 50대 초반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제 남매가 있는데 둘이 다 이제 서울로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연년생인데 연년이 이제 둘이 다 떠나다 보니까 혼자서 그전에는 애들 키운다고 집에서 있어야 했지만 뭐 이제 혼자서 있을 필요도 없고 둘이만 또 있는 게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 참에 시골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바로 문경에 오기 전에 상주라는 곳에서 상주라는 곳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유인원이 살 것 같은 그런 데에 진짜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폭포수를 막 도사처럼 하고 사는 그런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 여기서 살고 싶다 해서 진짜 땅을 이렇게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만한 그런 곳을 한 곳에 마련했어요 상주에다가 상주에다가 그 외관이라는 데 있어요 외관 외관 치국 거기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을 한 17년 동안 학교 공부시키고 있었는데 거기서 살던 살 때 같은 언니라는 자별하게 지냈던 그 언니가 상주로 왔어요 한 6개월을 집에 변했었어요 애들 서울에 오려고 보내고 아저씨 현장 따라서 와서 살았는데 그 언니가 오더니 왜 안 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 여관에 안 간다고 거기 공경이 너무 다르고 여기가 너무 좋은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상주에다 집 질라고 이렇게 터도 잡아놨다 하면서 계약하려고 하기 전에 어디 어디 좋은 곳이 있었어 그래서 했는데 어 여긴 아니야 문경으로 가봐 이러는 거예요 상주에 오기 전에 자기가 문경을 왔다 갔는데 문경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그러면서 이제 그 언니가 생전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했는데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뢰가 갖고 그래서 아 그럼 가보지 뭐 그렇게 한 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넘어왔었어요 문경이 한 시간 정도 거리 드는데 넘어왔는데 뭐 진짜 여기는 아무 데나가서 집을 짓고 살아도 되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을 찾아왔어요 아는 데가 없으니까 네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어 어째서 이제 오려고 하느냐 그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흙집을 짓고 살고 싶어서 땅을 좀 구입하러 왔다 그랬더니 어 그러면은 이제 그 가보자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문경에서 오다 보면 교계를 하나 넘어요 네 넘기 전에 이제 그 땅을 한 세가운데를 이제 번쩍 보자고 하고 왔는데 네 한 번에 보니까 우리가 외지인인데 이 사람들이 뭐 왜 살려고 하는지 투기라는 말같이 이제 이상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사실 흙집을 짓고 살라고 한다 실제로 그랬더니 저 넘어가면 우리가 넘어가가 굉장히 오진 거예요 넘어가면 그렇게 흙집으로 전원되게 있대요 뭐 정말 그러냐고 네 근데 흙집을 짓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키는 바로 지키는 어려웠던 거 우리 아저씨가 남편이 네 뭐야 공사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키자 이제 부지만 구입하자고 했던 건데 근데 그 부정산 아저씨가 거기 있다 하길래 우리가 얼른 보자고 했어 네 근데 땅 보러 세 가지를 세 군데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볼 생각도 안 하고 네 산 넘어서 네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던 그 이상의 것이 이제 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등기도 안 된 거 네 그래서 막 그게 전기가 팍팍팍 와가지고 당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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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하고 정말 내 물건이 질라 그러면 내 집이 질라 그러면 그렇게 바로 바로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와가지고 바로 이제 운경에서 살게 됐는데 전원생활을 하러 이제 꿈은 전원생활하러 들어갔었던 거예요 아 근데 외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외관도 공기라든지 나쁘지 않은데 그 낙동강좌 따라서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도 그 외에 그 유기요 때 마지막 전투기 두 곳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밤이면 낙동강길 걷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렇죠 저도 사실 거기서 시도 쓰고 스필드 써보고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네 여기 문경에 와서 서울 가서 살아보고 외관에서 서울 가서 살아보고 하면 외관했을 땐 서울 가서 살 때에 겨울에는 우리 남편이 일이 없어서 2, 3개월씩은 애들 집에 가서 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별로 불판을 못 느꼈어. 답답하고 못 느꼈는데 문경에서 살다가 서울 가면 답답해져요. 그게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안에서 차이가 크구나.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경에 가셔서 정말 지금 유튜브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책까지 무려 5권 쓰셨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는 2시, 3시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럼 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9시 정도. 그럼 일어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면 할 일 진짜 많았더라고요. 일어나서 뭐하냐고 그러는데 되게 크게 나눠서 저희 일상은 오전, 오후로 나누면 오전에는 정신적인 일을 하고 오후에는 지혜적인 일을 하는 맥락은 그래요. 꽃감 할 때나 이런 데 바쁠 때는 새벽부터 또 그 일을 매진을 하지만 되게 그런데 새벽이라고 하면 새벽에는 되게 동투기 전까지 6시 정도, 5시 전후로는 동투기 투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오직 지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단련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정신적인 일은 어떤 걸 얘기하죠? 정신적인 일은 하루 어떤 게 읽을 하고 또 할 거 많죠.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또 책도 쓰고 저는 일기를 새벽에 싸요. 저녁에는 졸려서 못 되고 그러면서 일기를 새벽에 오늘 할 일 오늘 되어질 행복하게 살 일들을 미리 행복을 예약한다고 하죠. 행복을 예약하고 그다음에 성공한 것들을 또 정리하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하는데 정신을 단련하는 일들을 새벽에 다 하고 그럼 그 12시까지, 오전 12시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오전에 새벽에 오전도 이렇게 나눠치는데 동투기 전에는 정신적인 단련하는 어떤 준비 단계라고 하면 아침 먹기 전 네, 그 때는 저는 아침을 안 먹고 아침을 안 드세요? 네, 아침에 안 먹고 6시부터 8시 정도까지는 독서, 책 쓰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8시 한 시간 정도는 산책 정도 하고 9시부터는 사업에 관련된 블로그를 올린다든지 영상을 찍는다든지 사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거 하고 또 거기에서 구상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사업적으로 그리고 또 가정적인 일들도 곁에 이루어지고 점심 먹고 나서는 오후에는 대개 택배 같은 거 배송이 좀 있고요 육체적인 일들 텃밥 갖고 오든지 마당이나 이런 거 환경 갖고 오고 또 펜션이나 이런 데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꽃감 같은 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청소, 정리 이런 것들 하고 또 시장 보기라든지 오후에 또 사람 만날 일은 오후에 대개 할 수 있도록 좀 미뤄놓고 그래요 그 전보다는 제가 많은 5060분들 특히 귀농기촌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분들은 오랜 공식 생활을 했다거나 해서 연금을 받아서 귀농기촌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소득이 있어야지 귀농기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공정연금은 이제 국민연금만 있으신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생활하면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이제 소득을 창출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득을 이제 사실 귀농기촌으로 했는데 그런데 막 1년 뒤에 우리 남편한테 갑자기 작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일이 없어졌어 그래서 사실은 애들만 결혼해서 애들만 키우겠다 철저하게 경제활동 남편을 하고 나는 철저하게 가정주부로서 진짜 충실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당장에 생활비가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자기 하던 일 안 하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평생 토목 그거밖에 안 해왔는데 그래서 역할 제안을 했던 거예요 펜션하고 꽃감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꽃감을 하게 됐는데 오기 전에 상주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꽃감을 하는데 자꾸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다 보니까 어깨놈으로 배운 것이 그거였었는데 남편한테 역할 분담을 우리 역할을 바꿔보자 했는데 당장 할 것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서 한 것이 딱 생각나서 꽃감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꽃감을 시작했고 흙집으로 이사 갔다 보니까 흙집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뻤어요 그때 초기라서 그냥 이뻤어요 카페를 하라니 또 펜션 하라니 이랬는데 저 그거 갖고 내부 갈등이 이렇게 나고 혼자 자신과 싸우면 1년에 싸웠어요 생각을 해봐요 애들만 키워둔 사람이 무슨 펜션을 해놨고 무슨 카페라든 돈 벌어보는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고 남편이 오로지 버려다니는 거 쓰고 애들 키워둔 그것밖에 안 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결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결정하고 나면 다 했는데 결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을 딱 하고 났는데 펜션을 하게 된 경우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시골에 보따리 장소들을 재워주는 그런 일을 도맡아서 했어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몸에서?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에 생각에나 생각으로 나와서 스며들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할머니가 나와서 당신은 이제 그걸 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이제 무료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돈 받고 하는 일을 못 하냐고 그래갖고서 이제 해결된 거 사실은 그래갖고 기촌 해가지고 왔는데 막상 귀농 하러 왔으면 사실은 땅이라도 좀 갖고 사갖고 오잖아요 우리는 딱 집만 딱 터만 딱 500평 갖고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상주에서 꽃감 한 것이 크게 되게 이제 가공을 하면 뭐라고 하는가 화가도 되고 복잡해요 다른 것들은 근데 그냥 농산물만 하려고 그러면 농사에 농도는 없고 근데 이제 꽃감을 하려고 하니까 꽃감은 가공하고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꽃감은 그래서 이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한 것이 정말 이제 적중했고 또 지금으로 보면 거기가 또 그렇다고 해서 꽃값만 갖고 살 수 있는 그건 아니였는 거죠 또 펜션을 또 하게 됐는데 펜션이 어쩌면 처음에는 더 많이 그 생활에 도움이 됐고요 지금 꽃감은 더 큰가 보죠 지금 지금 더 큰 것은 아닌데 그냥 기반이 이렇게 펜션이 기반이 그걸 늘 이게 투자보다는 그래도 현금이 있어 지금 일단 사왔으니까 현금이 들어와서 생활이 됐고 꽃감은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시설을 이제 권주장 해야 되지 또 작업장 해야 되지 저장부 해야 되지 그랬어서 투자가 많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꽃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하셨던 거죠 아 그리고 또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도 하시면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신다고 네 그래서 하여튼 연결이 좀 그런 쪽으로 돼 있어서 지가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귀는 귀촌하면 이런 정도는 생각을 갖고 와야 되지 않나 그것이 딱 잡히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오셔서 하는 경우가 맞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시는 꽃감을 갖고 오셨잖아요 볼까요? 네 일단 이걸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그다음에 발효꽃감인가요? 네 발효꽃감 이창순 발효꽃감 이게 이창순 발효꽃감은 300권이 딱 등록되어 있는 거죠? 등록권은 아직 없고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하하 지점 만드시는 거죠? 이거는 다른 꽃감하고 달리 이제 아무 그 처리도 않고 말린 꽃감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되게 감을 이제 깎아요 깎으면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속에 그 속살만 사실은 이렇게 매달려서 다시 이제 껍질이 입혀지면서 속이 말랑말랑하고 겉에는 이제 약간 껍질이 입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걸 꽃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날씨에 따라서 이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색깔이 또 변해 꽃감에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쵸 네 그래서 가다 보면 실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노랗지만 걸렸을 때 노랗지만 실이 가다 보면 꺼멓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시커멓게 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유황이라는 혼중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 곰팡이가 그냥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래서 색깔도 안 변하고 노랗게 있고 곰팡이도 안 피니까 보기도 좋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건강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자연 그대로 말려서 그러니까 아무 처리도 않고 말린 상태에서 이제 또 겉에 표면에 꽃감 말리도 않고 겉에 표면에는 이제 또 어떤 불안간에 먼지가 막 달라붙으신 애들이요 균들이 숲을 많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잡균들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겉에 표면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처리를 뭔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원래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꽃감이 정말 진희로운 꽃감인데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꽃감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이죠 자연 그대로 거기는 옛날에는 꽃잉이로 껴서 매달 매달리고 오 원시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포크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꽂아서 하는 건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꽂아서 그대로 말려서 이렇게 감이 매달려 있듯이 그렇죠 꽂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실로다가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꽃잉이로 꼈고 그다음에 나온 방식이 실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매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따뜻하면 이 실이 여기를 갖다가 갈라 잘라서 손상을 주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곰팡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온 곳이 지금 이렇게 포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서 해놓은 거 정말 좋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 건조시키는 것들은 사실은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날씨가 안 좋으면 이게 여기 지금은 이게 분인데 곰팡이가 필수가 있어요 분하고 곰팡이는 조금 다른데 분은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먹기가 좋지만 곰팡이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분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처음에는 왜 노랗죠 그렇죠 주황색 원래 감 그대로 노란데 그 생태를 유황이라는 흔적을 하면 노랗게 그대로 있지만 지금 그거 안 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그럼 이건 며칠 정도 지금 두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작년에 10월 한 20일경부터 이제 건조해가지고 했으니까 거의 1년 돼서 입는 거죠 작년 거예요? 네, 작년 거죠 거의 두시고 올 때부터 10월까지 근데도 거의 변하지가 않았네요 이게 물이 지금 10년 된 것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이제 연두에 따라 맛도 완전 달라요? 맛도 달라요 가격 차이가 엄청 크겠네요 네, 가격 차이도 1년 한 30%씩 할증 가격부터 그럼 최대치가 지금 10년짜리겠네요? 10년, 11년 가장 오래된 게 11년? 네, 2009년산이 있어요 우와... 그건 이제 종주에도 못 써먹겠다고 진짜 매니아들이 드셔보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진짜 불용의 값일 거 같아요 이거는 없어요 와인처럼 진짜 이거 없어요 없어서 못 팔아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럼 이걸 사실 사철동안 계속... 네, 그래요 이게 그전에는 꽃감을 되게 부정에 서울대 국대만 먹는 것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발효꽃감이라는 걸 제가 사실 최초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3년 된 건데 이게 3년 된 거예요? 저거는 3년 된 건데 훨씬 하얗네요, 좀 색깔이 색깔이 조금 요강 달려죠, 그쵸? 1년 된 거 3년 이쪽에 있는 게 1년 된 거고 이쪽에 있는 게 3년 된 거고 이제 4년 들어가네요 작년에 1년, 3년 됐고 4년 됐죠 이제 그... 그러니까 당근도 많이... 그쵸? 10년 된 거는 완전 하얗겠네요? 어때요? 완전히 하얗은 것도 있고 이렇게 따라서 달력이 나요 아주 좋은 것도 있어요 하얗고 좋은 것도 있고 하여튼 꽃감 같이 자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맛은 너무 맛있어요 이야 진짜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얘기가 진짜 진짜 이거는 약국감이라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없어도 못 먹는... 그럼 그 방금 보여드린 게 그 몇 개가 들어가서 얼마에 팔고 계신 거예요? 저게 그... 1년 상 기준으로? 1년 상 기준으로? 네 저게 한 팩이 4개씩 들어가요 한 팩에 짱 팩에 설마 팩이 4개 들어가는데 6개예요 24개예요 24개 24개에 33,000원 23,000원 그러면 이게 1,500원 권인가요? 응, 그렇게 된 거예요 아, 1,500원 권 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금 팔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막 꽃감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그렇죠, 저는 절대 못 하죠 아무리 중복하면 사람들이 알아야 사는 거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어떻게 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판매를... 팔아보려고 각 축제장 있죠 문경 축제장, 문경 자매의 결연장, 자매의 결연지 또 전국에 과천 경마장, 특수한 시장 열리는 데는 거의 다 갔어요 한 건데 햇빛에 노출리거나 실온에 하면 얘가 녹아버려서 상태가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년간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알리려고 해봤는데 그리고 맛을 보여주면 맛있다고 해요 맛있다고 하는데 판매를 이어지잖아 왜? 인지도가 없어 왜냐면 노란 꽃감 속에서 이상한 괴물이 나타난 거야 처음 보는 꽃감이니까 맞아요, 괴물인 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해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돼서 이걸 접을까 했었죠 근데 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 접지 말라고 계속 하라고 협회에서 자기들이 홍보도 해주고 했는데 우연하게 재능 기부자들이 농촌하고 농가들하고 협업하고 싶다 하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꽃감 박스도 거기서 거기서 디자이너들이, 디자이너들이 한 16명이 그러니까 직접 우리 집에 와서 디자이너를 갖고 무슨 생각을 도출해서 저 박스가 나오기까지 정통 모양을 약간 좀 한 4가지 정도의 시향을 갖고 와서 생각을 심리적인 것도 또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편리성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전체 고려해서 일반 시중에 나온 꽃감 박스는 한번 이렇게 큰 거 오면, 집에 오면 다 막 그죠? 다시 다 하고 또 냉장고 열었다 열었다 해야 되잖아 근데 냉장고도 한번 넣으면 한 박스만 그냥 한 번에 꺼내 먹는 거로 굉장히 심도 있게 디자인을 고려해가지고 한 7개월 만에 박스를 탄생시켰어요 박스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옷도 잘 입어야 사람들이 뛰어서 호감에 가고 하듯이 저도 마찬가지더만요 그래서 그 꽃감 박스를 그전에는 한쪽 꽃감 일반 박스다가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막 아는 사람들 그냥 막 어거지 맡기다 싶어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당당히 부린 대로 이창순 발효 꽃감으로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 저거 이제 주요하게 이제 그 공로를 세워준 그런 업체가 하나 있어요 네 서울의 총각래 야채가계라고 혹시 아, 이영석 대표님 거기에 이제 거기는 이제 오프라인이고 처음에 시초할 때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했어요 근데 오프라인은 강남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아줌마들 다 자랐는데 온라인은 그 판매 방식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과 맞지가 않아서 온라인이 죽어있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한 사장님이 아는 지인이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내가 오프라인을 살려고, 온라인을 나를 주면서 살려보겠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총각래 야채가계, 오프라인 총각래 야채가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갈라졌어 갈라졌고? 갈라졌지 그때 좀 사건을 개그를 해가지고 나는 이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총각래에서 우리가 N으로 딱 바꿔버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사장님이 천식환자였는데 꽃감은 천식에 치명타래요 안 좋대요 부자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이분이 전국에 먹거리 한 사백 개 먹거리를 자기네 쇼핑몰에 입점을 시키지만 꽃감만 그건 못 시키는 거예요 없어서 다 골라져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거를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누가 이제 그 같이 이제 직원이 여기 문경에 인창순 씨 한번 찾아가 봐라 근데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있다가 한 2년 미루다가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나 가볼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오는데 딱 달려드리는 거죠 넘어오면서 공기가 확 달려드려요 문경에 딱 들어서면서 공기가 달려요 산을 넘어오니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11월 달에 왔는데 막 유황훈정 하지 않은 감이 그때만 해도 색깔은 처음에는 유황훈정 하지 않은 거라도 노랗고 예뻐요 근데 자세히 보면 멍들은 거 그렇죠? 꽁꽁 단 거 기슨 머 기슨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양반이 진짜 꽃감에 빈이 됐다고 표현까지 했어요 너무 자기가 이종 꽃감은 판매할 수 있는 꽃감이 다 있냐고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막 진짜 완전히 독점으로 팔았던 거죠 그렇게 보면 거기서 이제 판매를 주로 많이 했고 지금도 판매를 거기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통업체에만 의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제 유통을 판매 루트를 넓혀가고 거기 반반 정도는 그렇게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꽃갈 몇 개나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많이 만들었어요 한 20동 시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꽃감 시절에 감을 꺾으려면 사람들이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도 해보고 이리저리 민력을 해보니까 건강 먹거리라는 것이 그냥 남의 손에 맡겨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저게 또 포장이 저렇다 보니까 포장 하나만 잘못돼도요 약간 100개 해놨잖아 속에 하나만 뭐가 잘못 들어갔어요 다 불러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또 먹는 거라서 더 그렇죠 소비자는 그저 하나라도 더 좋은 거 들어가려면 아무튼 안 해지만 만약에 뭐 안 넣으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고 우리 꽃감은 오프라인에 가서 축제장에 가서 팔지도 못하지만 또 누구 다른 사람이 손에 맡겨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둘이 할 수 있는 양 1년에 5만 개 나오세요? 5만 개 딱 해결해서 그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5만 개의 꽃감은 오로지 두 분의 손만 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 손만 맡아야 돼요 우리 둘 손만 맡아야 돼요 우리 둘 손에 지원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애초에 처음에 그걸 우리가 지원받아서 계속 이어지는데 민간으로 이용했다가 지금 또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하이팜이라는 팜매 애초부터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근데 그 직거래 장터로 운영하는 데 산림청 관에서 하는 데 근데 몽경에 거기서 하는 데도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하지 않고 우리 같은 현재는 무리가 벤하고 또 네이버 쇼핑 또 쿠팡 하이팜 무리쇽 그러니까 산모렁이 홈페이지 근데 꽃감이 그래서 냉장보관 돼서 가는 건 아니죠? 그냥 가서 냉장보관 하는 거죠? 받으면 일반 택배로 가서 아니요 냉동 딱 스테커 붙여 나가요 우리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체국에 이제 우체국으로만 하거든요 우체국에서는 그게 다른데보다는 훨씬 그런 품질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냉동 스티커 딱 붙여서 중간중간에야 이제 그게 다 안 되겠지만 장기 가는 거는 그렇게 냉동 보관 돼서 간다 해요 확실히 프리미엄 꽃감이 우리는 그 택배도 하나의 상품이다 해서 일반 택배도 해봤었어요 우체국 택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체국 택배를 하려면 가지고 가야 돼요 다른 데는 와잖아요 집에 오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가죠 가져가는데 그렇게 하면 쉬워 그런데 그렇게도 해봤는데 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아예 자존심이야 상품에 대한 자존심이야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는 갖고 가서 붙여요 배송까지 전부 다 진짜 정성이 진짜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꽃감을 지금까지 5만 개씩 잡으면 몇 십만 개를 파신 거잖아요 그렇죠 1년이면 10년이면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럼 그 중에서 꽃감을 받아서 감동적인 리뷰라든지 이런 게 혹시 연락이 오는 거나 이런 게 있으셨어요? 많죠 많고 또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 반대적인 것도 있고 반응들이 어땠어요 일반 꽃감 받아서 보신 분들이 선생님 작가님이 꽃감을 딱 받고 리뷰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의 생각나는 리뷰들밖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맞죠 옛날 꽃감을 아는 분들은 이게 어떤 꽃감이다 알고 또 포장을 보면 정성이 들어왔잖아요 첫째는 포장지에 반해져 포장 딱 보면 친환경적인 박스도 일반 화학재료가 아니거든요 펄프 움직이고 막 해다 보니까 그렇게 포장에 딱 반하고 꼭 옛날 꽃감 아는 사람들은 이게 유황운증 아니네 건강에 좋네 가지고 하고 뭐 막 찾아오고 몇 년간 계속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살아오는 거죠? 일부러 살아와요 살아오기도 하고 자기들도 이제 청각래의 야착가게 아니 그 청각래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사장님이 반했듯이 그렇게 반해서 오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있고요 많아요 그걸로 그럼 뭐 약간 좀 부정적인 뭐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주로 있었어요? 그것이 아마 더 좋은 면보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강하게 이제 우리한테 어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썩은 거 아니에요 썩은 거 아니에요 진짜 대표적으로 한 3건 4건이 지금까지 머리에 꽂히는 게 있는데 한 번은 부산에 어떤 분이 전화와 가지고 내 애들이 시켰다고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걸 보내면 돼잉 타러면서 그래갖고 우리가 설명을 해도 사실은 안 먹히죠 우리가 사장님한테 이제 그쪽에서 구매해서 그쪽은 사실은 이제 나한테 넘기라고 해갖고 넘겼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고맙다고 아 그분이?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또 이렇게 설득력은 농민들보다는 중간에 종합체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정말 꽃감 얘기도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꽃감과 이제 아까 말씀하신 펜션 사업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황토펜션 펜션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펜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문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 문경 선생님한테 문경 선생님이 있어서 그냥 사실 숙박업체만 있어도 찾는 분들이 꽤 있는데 황토펜션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처음 우리가 살아보니까 건강에 좋잖아요 자고 나면 너무너무 개운하고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는 맨날 이렇게 킁킁거리면서 살았거든요 아파트에 사신 거죠? 근데 거기 가서는 이게 없고 자고 나도 자고 나면 몸집 찌붓하고 자고 나도 깨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고 나면 진짜 깨어나지 않는 날이 그렇게 없죠 특별하게 이제 아직 산에 갔다 와서 힘들게 하는 거나 그거 외에는 이제 그러면 또 한 이틀 자고 나면 또 편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좋은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펜션을 할 때 사실은 우리 집을 빌려줬었어요 처음에 처음 빌려주고 별도로 있는 집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 세 채는 졌거든요 우리가 직접 아 또 추가적으로? 졌어요 근데 그때에 질 때에 우리 집 이렇게 우리가 살고 좋은 집을 앞으로 진 거는 우리 남편이 진짜 모든 일을 다 놨을 때예요 이제 오로지 이제 우리 앞으로 펜션하고 펜션하고 꾸감하고 날자 이렇게 했을 때인데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사실 황금성으로 볼 때는 그냥 일반 주류식 저거 빨리 하면은 돈도 더 많이 벌렸겠죠? 더 적게 들어가고 많이 빨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야 우리가 살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린 좋은 집에 살고 그렇죠? 다른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마음에 늘 걸릴 것 같아서 우리 양심이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사는 그런 집을 우리가 손으로 한번 져 보자 그래갖고 1년 동안 우리가 지어가지고 세 동을 지으신 거죠? 네 세 동을 지으신 거죠?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그 이제 처음에 두 동과 땅 500평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거는 얼마로 사신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 돈으로 2007년도에 샀는데 1억 5백 1억 5백? 그럼 이제 세 동을 지으실 때는 건축비는 얼마 드신 거예요? 건축비도 거의 1억 들어가죠 2억을 총 이제 들어가서 5동의 집을 하신 거네요? 네 이제 너한테 맡기면 한 3배는 더 줘야죠 인건비? 네 인건비가 한 60%는 돼요 그렇죠 그렇죠 사장님이 하실 줄 아시니까 이제 진짜 크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했으니까 직접 했으니까 그렇게 저는 최소의 금액 갖고 오신 거죠 그 짓는 데 기간 얼마나 걸리셨어요? 1년 1년 정도? 준비하고 직접 짓고 둘이 공을 만들고 흑공이라고 하죠? 공을 만들어주면 남편은 싸는데 쌓는 기간에는 한 사람이 손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편 친구가 한 2개월 정도 와서 싼 거 다듬고 이렇게는 같이 큰 일들을 하는 것들 같이 해줬고 그래서 한 2개월에서 3시간 짓고 그 다음에 다 우리가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리고 펜션 운영 실제로 할 것들은 어떠세요? 나름 재미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소액거리도 되고 그래서 재미있는데 돈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다니면 그냥 계속 돈 들어오죠 하루가 자고 하면 돈 들어오고 상점 우선 들어오는 게 있어야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 아무 해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해보지도 않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후에서 민박집 하는 집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방이 시골에 와서 보니까 겉으로는 한 3개 정도가 방이 있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방이 빈 방이 있는데 노는 방이야 나는 이제 하늘은 여기 와서 책도 읽고 하루는 음악 듣고 하루는 뭐하고 이렇게 하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좀 빌려달라고 했고 한 번 두 번 빌려주다가 우리가 지금 전업이 되고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누구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고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나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흙집이고 그 사람들은 그 아닌데 그렇죠 그런 가격 그것도 우리가 또 싸게 하면 우리 집으로만 오면 또 그것도 안 해도 정말 가격도 어렵고 인원을 얼마큼 받아야 돼 그리고 거리가 문경하고는 사실은 한 30분 거리 되니까 뭐 사람들이 올 건가 그렇게 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네 또 저는 또 한 번 하면 또 하거든요 네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일단은 거기서는 알려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알려야 되죠 누가 거기를 옛날 6.25 때 거기는 찾아올 수가 없죠 6.25 때 인공난이 난지도 몰라 6.25 난지도 난지도 몰랐대요 거기서 그만큼 오지인데 거기를 누가 찾아와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외관에 있을 때 온경 오기 전에 일찍 그때 컴퓨터 도스 했을 때부터 배워서 좀 들어갈 줄 안다니까 천량할 때 들어갈 줄 아는 정도였었는데 온경 오니까 온경 오미자 정보와 말이라고 행안부에서 도서지역의 정보와의 균등을 위해서 마련해 주는 정보와 마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단체 활동하면서 또 농촌에는 기술센터가 있어요 농업에 관련된 기술들을 배워주는데 온라인 이런 부분도 거기 하나의 기술로 정보학에 교육을 지켜줘요 거기 가서 이제 배워가지고 대자는 그런 제일 되는 방법들을 처음에 사진 올릴 줄 아나 동영상 올릴 줄 아나 그렇죠 사진 올리는 거 동영상 올리는 거 편집해 놓은 거 또 글 쓰는 거 부르고 하는 거 홈페이지까지도 온라인청에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있는 거지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갖고 하여튼 거기서 그 기반으로 해갖고 정말 교육은 수료증이 진짜 이만큼 있어 우리 집이 계속 배워가면서 늘 배워가지고 했는 거죠 그렇게 배움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자꾸자꾸 자꾸 배워가지고 자꾸자꾸 자꾸자꾸 자꾸자꾸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보죠 그렇게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체인데 적으나 크나 사업체인데 10년 넘게 끌고 왔으면 대단한 거 네 잘 온 거고 그래서 지금은 자부심을 갖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걸 이거 뭘 어떻게 할까 하고 좀 두려웠었는데 지금은 자신감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길도 찾고 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주변에서 민박집을 한 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방금 빌려달라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처음 민박에 방을 바로 들어 놓으신 거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해보자 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어쨌거나 홍보 안 됐으니까 사람이 없었을 거고 네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갑자기 뭔가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도 블로그가 있잖아요 네 블로그에 딱 블로그에 블로그에 계속 하여튼 블로그 강의하시는 분이 자꾸네 블로그는 갖고 가야 된다 네 그때 블로그에 페이스북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트리 그리고 뭐 지금 인스타 네 또 이제 밴드 이렇게 가지만 네 지금 틱톡까지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겪어오는데 네 또 새롭게 새롭게 해 보니까 자꾸 다른 것들 적응하다가 한 가지 진리 갖고 가지는 못했는데 네 블로그만큼 가지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것만큼은 진짜 꾸준히 하다 말다 해다가도 꾸준히 꾸준히 그런 것들에 대한 글도 더 많이 써졌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펜션을 황토집으로 지은 것도 차별하지만 계속 이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하려면은 뭔가 다른 것과 계속 다르게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펜션 유형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음 우리는 그 다른 데하고 처음부터 달랐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건데 네 거기에다가 그 다른 데에 컨셉을 좀 맞추는 게 뭐냐면 네 여기는 정말 무조건 와서 쉬어가면 좋겠다 라는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대를 쉬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일반 펜션처럼 이렇게 그 티브이나 뭐 그렇죠 이렇게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와서 헬빡이는 그냥 집에서 있으면 되지 싶어가지고 네 애초부터 티브이 안 났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자레인지는 우리 건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건강에 앉은 것들을 많이 배제시키는 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없고요 네 그리고 에어컨도 없는데 네 에어컨은 왜 없냐 없어도 있느냐 하면 거기에 해가 바로 500곳이에요 아 그래서 여름에 시원해요 아 아 낮에 햇빛이 들 때는 있어요 한낮에 근데 그때는 이제 방문을 오히려 닫아놔 흙집은 방문을 닫아놓으면 열이 안 들어가요 근데 방문을 열어놓으면 얘가 열 들어갖고 밤에 덮여갖고 빨리 안 쉬어 아 그래갖고 복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갖고 낮에는 이제 잠깐 더울 때는 닫아놓자 그래갖고 닫아놓게 하고 네 앞에 계곡이 있어요 아 끝내주는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 잠깐 더울 때는 계곡 가서 발 담그고 좀 쉬고 있다가 네 저녁에 해걸음 하면 안 하고 이제 그 시원한 방에서 밤새 밤에도 시원하게 문 열어놓으면 시원하거든요 네 밤에 오히려 그래서 그 이불 안 덮고 자는 경우는 한 열흘 정도 안 돼요 여름에도 이불 덮고 자시는군요 여름에도 이불 덮고 자시는군요 이불 덮어야 돼요 솜이불 덮고 해요 난방 켜요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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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뭐 이제 뭐 그럼 이제 오신 분들 발효꽃감도 좀 주시고 하시나요 네 처음에 발효꽃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네 처음에는 사실 장사할 줄 몰랐어요 네 모르고 그냥 우리집에서 만들었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좋은 거는 이제 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드렸어 근데 어떤 때는 쓰레기통에 가 있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 그렇죠 물어보지도 않고 노란 꽃감인데 검은 꽃감을 말도 안 하고 준 거야 그렇죠 지금은 꼭 설명을 해 그렇죠 그때는 아 우리가 이게 우리가 만들은 거야 그냥 다 알 줄 알고 내 맘 같고 좋은 거 주니까 알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주고 네 관심 있는 분이나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줘야 될 듯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이런 우리 꽃감 있는데 좀 주셔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반응 있으면 드리고 그 차는 안 드리고 그래 그럼 밥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밥은 각자에요 아니면 네 시설은 민박이지만 시설은 다 펜션 시설로 해 놨어요 요즘에 다 그렇죠 옛날 민박이라는 거 원래 개념은 집에 방 하나 남는 거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면 안 오죠 안 와요 그래서 안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독립제로다가 해서 아예 그러니까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을 취사시설을 다 해 놓죠 그렇게 하고서 또 지금은 식당 문화가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리고 나가서까지 밥 해 먹어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안 했었어요 그냥 해 달라는 사람은 그거 이제 우리는 준비는 해 놓고 있지만 그런데 작년에 밥 잘 주는 민박집이라는 방송을 오 하고부터 네 본격적으로 밥을 해 드립니다 아니 밥 잘 주는 민박집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도 모르는지 어디 어떻게 찾아왔는지 하여튼 찾아왔어요 방송 촬영을 할 수 있냐 네 그런데 이제 대개 다른 방송은 상업적인 방송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거 그냥 이 집에서 하는 거네 꽃밤 하는 거네 이 집에서 이렇게 황토집도 싣고 사네 이렇게 정도지 네 이걸 여기서 황토 민박을 하고 이런 걸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밥 잘 주는 민박집 민박집 밥 주는 민박집도 좋은데 밥 잘 주는 민박집이야 그게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방송 나가고 바로 이제 방송 나가고 막 그냥 있죠 나가면서부터 막 전화 계속 오는데 둘이 전화 못 받아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넘겨 놓고 그 다음에 문자 딱 놓고 아이고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차차로 해가지고 또 전화하고 어떤 사람은 그 방송 보고 새벽같이 와요 새벽같이 와가지고 막 밥 해달라고 하고 이제 그 그냥 민박집이 아니고 그냥 밥 해 주는 집일 줄 많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민박을 하기 때문에 민박집은 이제 밥을 함께 해 주게 돼 있어요 해줘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해서 못하는 거지 자기가 해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잘 주는 민박집으로 해갖고 지금은 거기다가 이제 그 밥 잘 주는 정말 민박 밥 잘 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주냐면 산에 가서 이제 직접 둘이 가서 나무를 이제 버섯을 따와요 또 달래라는 것도 산에 캐서 이제 달래라는 것도 켜 와요 켜다가 이제 산달래는 가만한 것이 다 뒤집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있죠 혹시 다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쓰는데 그게 다 어울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산나물하고 이제 일반 파만을 써보고 이제 일반 식용유 써서 이제 부침개도 붙여보겠는데 아니고 산나물에다가는 산달래 그거하고 그리고 델기름하고 우리가 고로세된장을 만들거든요 네 그거하고는 궁합이 딱 맛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아 진짜 그걸 그냥 얼마나 잘 줘 하고 왔다가 정말요 이제 정말 그냥 할 수 없이 온 사람들을 헛하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크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고기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산채시 밖에 없으니까 먹는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정말 다들 맛있게 드셔요 왜? 순수하게 우리가 진짜 양심껏 밥도 유기농 쌀로 밥을 해요 퇴비까지 앉은 쌀로 다가 그거 구입해서 해주거든요 거기다 가성비 따지면 골치 아파 우리는 가신비야 가성비는 아닙니다 가신비입니다 그래갖고 그거 하는데 진짜 우리가 먹는 것들 그대로 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밥은 민박하면 한 끼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무료는 아니에요 돈을 받아요? 한 끼 얼마 받으세요? 지금 8,000원 8,000원 딱 적당한데요 보통 밥밖에 8,000원이라서 8,000원요 싸지 사실은 균형 쌀에다가 정말 순수한 들기름에다가 간장에다가 다 우리 손으로 정말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 집에서 밖에 산모링에서밖에 못 먹고 본다 당신들 말로 해요 얘기를 그렇죠 어디 가서 그런 거 없어요 재배한 것들이 대부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루 자는 대로 얼마예요? 하루 자는 대로 주말하고 다르죠 평일하고 또 그렇죠 그리고 주말 주중 다르고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럼 보통 2인 기준으로 하면은 2인은 요즘 같은 경우는 주말에 비수기, 준 비수기 이렇게 가는데 요즘에는 준 비수기죠 주말에는 2인은 8,4,000원 8,4,000원 밖에 안 돼요? 네 주중에는 7,2,000원 이렇게 하고요 숙박이 싸네요 확실히 두 분에서 부부끼리 꽃감도 하시고 펜션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부부가 함께 펜션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황혼이언도 많이 하잖아요 어떠세요? 아이고 진짜 막바지까지 막말까지 해낸 경우도 있었죠 사실은 그럴 거 같아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헤어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말 헤어질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말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하다 보면 귀찮아요 다 네 생각 내 생각 다 달라져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조율하냐가 달려 있는데 하여튼 둘이 서로 주장이 강해요 우리가 그런데 각절하게 주장만 하다가 애초에는 뭐가 가장 문제냐면 컨셉 부분에서도 문제가 돼 사실은 어떻게 컨셉을 잡느냐 황토집을 잡았으면 잡고 가고 이제 제대로 신흥 잡았으면 거기에 맞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남편은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래가는 거 오래가는 거 앞싸고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무조건 이 컨셉이면 황토집에 맞는 뭐를 갖다 인테리어도 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런 것도 다투고 그러죠 그러니깐 처음에는 무조건 하자고 밀어붙였지만 이제는 조금 살다 보면 점진적으로 하자 하다 보면 이번에 안될 것 같아 그러면 딱 뒤로 꼬라지 빼고 그다음에 협상 들어가는 거죠 이제 속도 안 왔다가 주로 제가 처음에 남편은 갑자기 일이 없어져서 좀 어려워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가 제가 이걸 잡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주가 저예요 사실은 근데 남편이 또 같이 하는 상황에서는 또 자기도 주가 되고 싶잖아 자기도 머리가 되고 싶잖아 그렇죠 그렇죠 한 집에서 두 머리가 안 싸울 수가 있어요 두 머리가 되면 싸우거든요 싸우죠 싸우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역할 분담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자기가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저는 시설 관리 못하죠 그렇죠 못하시죠 절대 못해요 정기 나가면 그렇죠 이게 어디 나가는지 뭐야 그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은 한 번 밤이 11시가 됐는데 불이 딱 나갔어 뭐 이거 냉장고 뭐고 다 하루 지나면 끝이 나서 아 그러는데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셨니 뭐해 그거 무화에서 뭐해 어디 가서 뭐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다거나 차단기를 또 빼다가 여기 교체해갖고 그걸 해 놓더라고 우리 같으면 못하지 밤에요 어디 누굴 불러 불릴수도 기술자도 못 불러 기술자도 못 불러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잘하는 쪽으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부분은 우리 남편은 교육받는 것도 별로 안 좋기도 하지만 제가 주로 이제 애초부터 홍보를 하고 가서 그쪽은 이제 완전히 제가 이제 하고 이제 펜션 이제 그 정리하고 또 이제 손님 맞이하고 또 밥 같은 거 할 때는 서로 같이 같이 하고 꽃감 할 때 또 그때는 꼭 주고나서 하나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걸 싸우든지 이 반 싸우든지 꼭 같이 해야 되는 거고 5만 개 하려면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요령도 이제 또 말도 무조건 이제 서로가 막 이거야 저게 서면 시켰죠 그러잖아 다 또 막 해당하잖아 근데 시키면 싫잖아 서로가 다 나는 안 시키는 거 같은데 시킨다고 저것도 안 시키는 거 같은데 시킨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시키지 말라고 해서 싸우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 이제 조금 이렇게 아 이렇게 해갖고 아니겠다 하면 벌써 톤 보면 알잖아 말톤 보면 알자 그러면 자기가 슥 이제 꼴을 내렸다가 이제 또 적당한 때 또 그저 주장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여튼 뭐 방법이 없어요 둘이 살면서 이렇게 서로 조회를 가면서 사는 거지 정말 그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정말 연고도 없는 문경이라는 곳에 귀촌 균형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귀촌 균형을 하셨다가 실패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렇게 많이 유튜브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우리 마을이 안 그러니까 다른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그런데 문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돌아가는 전체를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많이 막 굉장히 많다라고 톳세도 좀 부린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마을에도 오신 분이 지금도 이제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다고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분 덕분에 이것이 이제 기반이 다져져서 그런 어려움 없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을은 이제 진짜 한 3분의 2가 거의 4씩 가고 되는데 3분의 2가 위주에서 들어오잖아요 아 위주에서 들어오신 분이요 그러니까는 톳세라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을에는 그냥 가신 분은 없어요 이제까지 없어 없다고 나름대로는 혼자 개개별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도드라지게 뭐 여기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터세를 해서 못 살아 이런 것들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실제 이제 그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실제 귀촌에서 살고 계신 건데 지금의 삶은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 책도 나온 거예요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이거까지 나오기까지 그렇죠 바로 전에 책을 썼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전에 책이 결혼생활 행복하세요? 이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제목을 자꾸 쓰는데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했는데 우리가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행복 안 하신가 보다 마찬가지였죠 그냥 긴간인가 했는데 5년 후 내다보고 행복한 행복도 5년 후 내다보고 그걸 책도 쓸 수 있대 코치가 얘기를 해줘 사실은 뭐든지 이렇게 5년 후도 내다보고 할 수 있대 우리 행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책을 쓴 거예요 책 쓰는 중간에 행복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어떻게 찾아왔어요? 어 책을 쓰다 보면 우리 전에 책은 사실은 인생 전반 전기라고 각각 그렇게 썼는데 물론 결혼생활 한 거지만 뭐 살아온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다 나오잖아요 어려운 거 생각하면서 울다 남편 만나서 또 어려운 속에 우리 남편은 주로 외지로 나가서 주말에 한 번씩 오고 보름에 한 번씩 쉬는 날 이렇게 해서 해다 보니까 애들을 혼자 키우다 싶어 했어요 혼자 키우다 싶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몸도 또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 키우는 거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걸 알아주면 좋은데 오면 또 자기는 자기대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죠? 외지에서 멀리 있다 한 번씩 오면 집안에서 무조건 안아주길 바라는데 난 또 애들하고 너무 힘들으니까 혜연이 또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또 집에서 또 막 기분 나쁘게 해서 보낼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큰소리 치면 난 전해책에 나와 세탁기 자꾸 온다고 내가 내가 세척기 자꾸 울었다고 그러고 생각하면 눈물도 나오고 막 하면서 남편이 원망스러웠다가 어떤 때는 안 됐어 어떤 때는 불쌍해 이래다가 혼자 자작극을 버리는 거 책 쓰면서 그러다가 스스로 치유가 돼 버렸어 그전 남편에 대한 사실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턱툭 쏴야죠 이상하게 그랬는데 왜 그러지 그러지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엉킨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책 쓰면서 엉켜졌고 그것이 풀어졌고 물론 지금도 이제 있겠지만 그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속으로 외면적으로는 겉으로 체면사를 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흠뻑한데 그렇게 했다가 그러다 보니 속이 많이 병들은 상당히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책 쓰면서 그게 신기하게도 사라져서 그래서 책 쓰라고 하고 싶다니까 사람들이 어려우면 글쓰기가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해요 나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 내가 실제로 내가 내가 될지 경험할지 몰랐다니까 그래서 정말 글쓰기 너무도 이게 책 쓰면 돈도 버는데 네 그렇죠 돈 벌면서 그렇죠 다른 데 돈 줘 가면서 이제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럼 이제 문경의 생활 하시면서 약간 행복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행복한 삶에는 어떤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행복한 삶에는 사실은 그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건강은 기본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 속에서 많이 상처를 받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상처를 받으면 결국은 행복이 올 수 없어 그래서 말을 사실은 우리는 주로 지시적인 어를 서로 많이 써서 그걸 없애는 작업을 이제 하자 했는데 그전에 남편이 하면 막 지시하지 말라고 하고서도 그러면 내가 언제 하냐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더 반항을 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이제 막 부딪혀졌을 때 했으면서 자연이 치유되면서 이제는 그 말을 아무리 남편이 막 그렇게 지시적인 말을 해도 그렇게 하지마 하면서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두 번째는 건강과 언어 또 내 속에 있는 말들을 표현을 좀 해면서 살아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면 사실은 이게 부부간의 대화가 끊기잖아요 그렇죠 끊기죠 끊기면 결국은 행복이라는 건 서로의 심리적인 만족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만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좀 거기에서 만족을 못 느끼면 행복 아니고 결국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고 예 또 뭐냐면 네 언어 언어 유의도 즐길 그냥 우리 남편은 사실은 유머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걸 못 받아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다 해결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요 지금 이제 올해는 66인데 이쁜이라고 해요 이쁜이라고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오글거리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이쁜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이쁜이라고 하기 전에 뭐냐면 이제 책을 쓰고 치유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열렸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뭘 해주면 그전에는 좋은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예요 뭐 하나 해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아 하니까 우연하게 이제 나왔어 자기 좋아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좋아 라는 말을 많이 썼더니 많이 썼는데 그래서 별명을 자기 좋아 이렇게 애칭이라고 했죠 애칭 폰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또 어느 정도 가면 유의구간 있어 개발해서 지금 또 자기 씨라겐 씨라겐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맨날 반말하다가 씨를 존경으로 정칭으로 느끼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 씨라겐 근데 수시로 이제 그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 다 자꾸 생각해 지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라 하는 거기에 내가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자꾸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문경 가셔서 방송 출연도 열 한 번이나 하셨더라고요 네 제일 처음 출연했던 건 어떤 방송이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언제였어요? 그게 2011년인가 2011년?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이에요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때 생로병사 비밀이라는 방송이 처음에 오니까 문경 오미자 정보맞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체험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생로병사 비밀에서 촬영 요청이 왔대요 회의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농촌 사람들 누가 하냐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직책들이 시험부장이고 하니까 그러면 저보고 체험부장 한번 맡아보면 어떻게 했는데 저는 황당했는데 사실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할 사람이 뻔하게 맡겼을 것 같아서 해줘 그렇게 했는데 제 장면은 제가 나온 장면은 한 장면이 그냥 스쳐갔어 왜냐면 뒤에서 작가하고 프로듀서하고 상의해가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 맡아낼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없었는데 진행을 맡아서 하면서 그 마을에 그 해에 그거 마을에서 촬영을 해가고 나서 7월 31일 날인가 그 해 7월 31일 날 방송을 했어요 7월 초에 이제 촬영을 하고 했는데 운경 오미자가 동이 나버렸어요 동이 나버렸어요 동이 나버렸어요 동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을에 그 마을에 촬영 요청이 계속 오잖아요 우리집에도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거기 가서 찍어주고 우리도 거기 와서 찍어달라고 같이 같이 협조할 사람들이 있더라고 했는데 남경읍의 고향 방문이라는 그게 맨 처음에 왔어 네 생명공사 비밀 진행을 받고 남경읍의 남경주의 형이에요 지금 탤런트로도 활동하고 남경주 씨는 오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처음에 몰랐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한대요 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고향 방문을 해가지고 해주는 건데 거기서 음식 만들어서 해주고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이제 뭐 억대 농부에 비모 그때는 억대 농부도 아닌데 억대 농부에 비모 계속 오다가 정말로 정편 방송에도 나오고 4차로 이게 단계가 있더만요 라디오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생생정보통이 있잖아요 네 생생정보통에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을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좀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밥절이 민감식 같지는 않지만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또 6시내고향 또 엄마의 생생정보통이 두 번 나와서 엄마의 밥상 그러니까 이정섭 씨가 진행하는 6시내고향 이정에 그거 나왔지 한국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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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행은 우리가 버는 걸로만 내가 출연하는지 몰랐어 그 사람들 찾아 너무 신기한 거죠 내가 거기서 하고 그 전에 참 왕종구 씨가 진행하는 왕종구 씨가 출연한 행복한가 하는 게 있었어요 정편 방송에 거의 막바지에 헬스였는데 김민숙 씨하고 두 분 간에 와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했는데도 막 진짜 내가 스타 된 것 같지 너무 재밌게 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꾸민 것보다도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것들이 다 그거 보고 보잖아요 다 보잖아요 다 계속 계속 연결이 됐다 아 그래서 음 그 그 밥 잘 주는 민박집 그것도 왔고 올해도 6월 7일날 한국기행 또 찍었거든요 그렇게 대형 프로젝트에서 오는데 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한국인의 밥상 인간극장 동네항박 이런 데서도 왔었어요 근데 겨울에 우리가 찍을 거리가 없어서 북극값이 작년 따라 값이 비싸가지고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다 따 버렸어 그래갖고 왔는데 그게 질긋거리게 했어야 되잖아 바리오는 바리오는 바리오 꽃감에서 찍고 싶어서 그래서 뭐 찍고 그렇게 계속 지금도 계속 와요 하 앞으로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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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뭐 아까도 뭐 그 프로그램 뭐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참사리 체험이라고 네 그건 어떤 이제 체험 같은 걸 좀 기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제 그러니까 우선은 네 건강에 관련된 그죠 음 밥상이죠 네 밥상 체험하고 싶고요 우리가 진짜 양심 부끄럽지 않게 내가 진짜 직접 채취해서 네 테이비까지도 안 준 그런 쌀을 구입해서 또 우리 자체도 테이비까지 안 준 그런 산채가 있어요 네 극혜고 산에서 또 어 채취한 나물 네 그걸 해 봤고 진짜 맛있게 해드릴 수 있는 그건데 그거를 해보고 싶고 극혜고 그 자연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약수개국 바로 앞에 약수개국 이랬는데 왜 약수개국을 하냐면 내가 붙인 건데요 네 산에서 내려온 물이 그냥 바로 직수로 내려오는 거예요 생활하수가 여기 위에 밑집 사는 데 여기로 내려오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 여기인데 생활하수가 하나도 안 합치지 않는 너무 맑은 물인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되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름에 이제 그 이렇게 파라수를 설치해 놓고선 네 발 담그고 배고 앉아서 옹저수나 이렇게 먹으면 끝내죠 무릉도원이다 막 굉장히 지상천국이다 막 와갖고 체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무료 체험이에요 그리고 황장산 백대문산 황장산이 있어요 네 우리 그 지역이 너무도 좋아가지고 네 남한구간에 백두대간에 남한구간의 중심센터고 거기에 황장 백대문 황장산이 있는데 황장산이 31년만에 개방을 했어요 2014년도인가 그때 개방을 했는데 그냥 원시림을 걷는 거예요 숲이 오는데 거기 가면 진짜 새소리 물소리 진짜 그죠 진짜 뭐 자연과 동화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는데요 뭐 한 바퀴 돌으면 5.6km인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만 식품 만큼만 가도 되고 돌고 오고 싶은 거고 그랬고 뭐 그런 데는 오시면 체험 바로 오고 싶은 진짜 그런 거 아 말로만 들어도 가고 싶네요 황토집에서 해놓은 것들은 기본으로 체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는 거 또 즐기는 것까지 다 네 우리는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막 이런 것들 밤에 별빛이 노르웨이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노르웨이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별만 보러 다니는 분이 왔어 오 세계적으로 별만 보러 다니는데 근데 제일 많은 곳이 세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제일 많은 곳이 노르웨이들이에요 노르웨이보다 더 많은 곳이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아 진짜요 아 가보고 싶네요 갑자기 그리고 밤에 우리는 가로등도 없어요 네 없고 이제 밤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저 다니는 곳만 등을 켜놨다가 싹 끄면 밤까지 불 싹 끄면 그냥 하늘에 별빛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거죠 그래 일체 다 꺼버려요 한 번씩 날씨 말던데 네 꼭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원시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응 원시린도 진짜 추천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그 기념 기촌하는 것들이 어떻게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렵다고 만나면 볼 수 없어요 재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거의 다들 진짜 잘 적응하고 또 잘 사시는데 처음에 기능귀촌하는 장소를 리스크하게 사실 어렵죠 마을을 어느 곳에도 가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기능귀촌하는 인구들이 가구가 얼마나 되나 파악하면 좋겠고 적어도 3분의 1 정도 수준은 되면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더 적은 가구가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 많이 기능귀촌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왔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부 갖고 갔으면 좋겠다 같이 왜냐하면 농촌 생활은 일이 적든 많든지 간에 둘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가건강 관리하는 것들을 갖고 좋겠다 왜냐하면 산속에 있다 보면 병원 대부분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이 멀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병원 안 가는 방법을 갖고 살아라 저는 사실은 거기 들어가기 2년 전에 건강관리법을 제가 스스로 자가관리하는 건강관리법을 갖고 들어갔어요 정말 그것이 지금 18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뭐 병원은 없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도시에서 사실은 배워 갖고 왔거든요 배워 갖고 왔는데 그런 것도 충분하게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능귀촌 가구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또 부부가 꼭 오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자가건강 관리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한 번씩은 병원 안 가고 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료 시스템은 잘 되어있어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지지만 핵기가 떠 버려요 핵기가 떠서 딱 쓰러졌어 그것도 몇 분 내로 그게 조치가 취해야 된다며 그런데 몇 분 내로 해갖고 그냥 헬기가 바로 헬기가 있을 수 있는 장수만 알려주면 떠가지고 바로 휴가갖고 착각해갖고 조금 사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 없다 꼭 부부 안에는 꼭 같이 와야 된다 혼자 오면 20초 집 다니면 밥 얻어먹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 해주지만 처음에 해주지만 또 얻어먹는 사람도 얻어먹지만 처음엔 좋아 그런데 미안해 그렇지 미안하죠 그래갖고 못하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가끔은 농촌 생활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귀총기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민박집에서 하루 주무시면서 이것저것 작가님께 물어보면 판단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살아도 보고 이제 하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누귀촌지를 지역을 아 한 가지 더였나 빨리 제가 부지부터 구입해놓겠다 이러면 곳곳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땅값도 많이 올라오고 지체하다가는 어디 가서 할지 몰라 그래서 하나가 하나 더 추가하면 좋겠네요 빨리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매일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이창순 작가님이 모시고 기누귀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분들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기누귀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이버에 뭐라고 치시면 그 민박집 나오죠 산모롱이 치시면 됩니다 산모롱이 산모롱이 펜션 치시면 산모롱이 펜션이라고 치시면 이제 예약에 관한 거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나한테 고민이 있다면 진짜 하룻밤 주무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